자, 23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각각 M과 EM 인물체 A와 B를 7로 연결하고 서로 다른 빗면의 점 P, R에서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냈다. 자, 이렇게 지금 정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C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A와 B는 빗면을 따라 가속도의 크기가 지금 3A, 2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B는 마찰구간이 시작되는 점 S부터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의 운동에너지는 마찰구간에서 B의 운동에너지의 2배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P와 S의 높이는 같고 Q와 R의 높이는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자, 뭐 항상 20번 같은 경우는 지문이 이렇게 길죠? 자, 이걸 하나하나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가속도의 크기가 3A, 2A 끊어지고 나서 3A, 2A 이거 일단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끊어지고 나서는 지금 A도 A 혼자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도 B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혼자 혼자 있을 때 가속도가 여기서 지금 3A, 그 다음에 여기서 2A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끊어지고 나서는 이제 얘네들이 받는 이유는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빗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얘네가 받는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가 받는 중력은 Mgsin 세타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를 구할 때는 이 가속도는 뭐다? Gsin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가 3A고 여기가 2A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뭐냐면 자, 여기를 세타라 그러고 여기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Gsin 세타가 3A라고 하면 여기서 Gsin 세타 프라임이 2A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in 세타 대 sin 세타 프라임이 결국에서는 3대 2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sin이 뭡니까? sin이라는 거는 결국에서는 요거 분의 요거죠. 얘도 마찬가지 요거 분의 요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빗면의 길이 분의 높이, 그리고 이쪽 빗면의 길이 분의 높이가 3대 2다라는 건데, 높이는 결국에서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결국 Gsin 세타의 비가 3대 2라는 거는 이 빗면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된다? 2대 3이다라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빗면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다라는 거를 일단은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얘가 지금 Q까지 올라가서 지금 끊어지고 있죠. 그렇죠? 얘가 Q까지 올라가서 지금 끊어지고 있는데 자, 끊어지고 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끊어지고 나서 얘가 어떻게 운동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잠깐은 올라가겠죠. 속력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잠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한번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구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지문을 해석하다 보면 나오는데 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거를 처음에 이제 둘이 움직일 때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둘이 움직일 때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자, 얘가 지금 끊어졌을 때 가속도가 3A다 그랬으니까 어찌됐든 얘가 받는 R자 힘은 3MA가 될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둘이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얘가 받는 R자 힘은 일단은 2MA가 될 겁니다. 아, 2M짜리가 2A니까 4MA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M짜리와 2M짜리가 있는데 M짜리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3MA 받고 있고 그 다음에 2M짜리가 이쪽 방향으로 4MA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전체 R자 힘은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전체 R자 힘은 이쪽으로 MA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체 3M짜리 물체가 지금 A'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즉, 둘이 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의 가속도인 A'은 뭐가 됩니까? 3분의 1A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분의 1A라는 가속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지금 3분의 1A라는 가속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금 실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실이 끊어지고 나서는 이제 뭐다? 3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겠죠. 지 혼자 움직이니까. R자 힘이 3MA이고 얘가 받는 가속도가 3A니까. 자, 그런데 올라가면서 속력은 점점점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끊어지고 나서는 올라가면서 점점점 속력이 감소하고 결국에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 3A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속도 즉 기울기의 비가 지금 3분의 1대 3 즉 9대 1이죠. 아, 1대 9죠. 그렇죠? 자, 가속도의 비가 1대 9니까 지금 이거 대 이거가 어떻게 될 거야? 9대 1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길이를 뭐 예를 들어서 길이의 비가 2대 3이니까 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뭐 2L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리 즉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를 2L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맨 끝까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리 그렇죠? 이게 이제 9분의 2L이 되겠구나. 즉 이동거리가 어떻게 된다? 9대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끊어지고 나서 어쨌든 최고점까지 올라가서 얘가 정지를 하겠죠. 최고점까지 올라가서 정지를 할 거고 정지했다가 다시 쭉 하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의 운동에너지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의 운동에너지는 지금 이거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한 겁니다.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의 운동에너지는 결국에선 뭐다? A의 정지 상태에서의 위치에너지랑 같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래서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의 운동에너지는 A가 최고점에서 가지는 A의 중력 파텐션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이렇게 A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A의 역학적 에너지 이걸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가 지금 H2죠. 그러니까 MGH2에서 얼마만큼 더 올라갑니까? 이 높이의 9분의 1만큼 더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의 9분의 1만큼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높이는 H2-H1이 되겠죠. 그치? 이 높이의 9분의 1이니까 얼마만큼? MGH 곱하기 H2-H1의 9분의 1만큼을 더 올라가게 된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정지를 하니까 이게 전체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9분의 10MGH2-9분의 1MGH1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움직일 때는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보존이 됩니다. 그렇죠? A의 역학적 에너지와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일 때는 합이 보존이 된다라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내가 잡고 있다가 놨습니다. 놓으면서 A가 지금 올라가면서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럼 A는 속력이 빨라지죠? 속력이 빨라지는 데다가 지금 빗면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력 퍼텐셜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즉, A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지금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얼마였냐면은 자, 여기서 놨으니까 지금 P점에서 놨으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였습니까?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구하는 겁니다. 변화량 뭐, 엄밀히 따지면 증가량이죠. 증가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가 지금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였다? MGH1이었어요. 자, MGH1 여기서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둘이 같이 움직이는 동안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증가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다? 끊어지고 나서의 역학적 에너지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죠. 그렇죠? 자,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결국에서는 이걸 겁니다. 여기서 처음 역학적 에너지를 빼주면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9분의 10 MGH2-9분의 1 MGH1에서 그렇죠? 처음 역학적 에너지인 MGH1을 빼주면은 이게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9분의 10 MGH1 그냥 묶어버릴게요. H2-H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런데 이렇죠.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으면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에서 이만큼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결국에서는 뭐다?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다. 에너지 감소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이게 이제 B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은 되겠네요. 자,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이만큼 감소한다라는 걸 알았는데 처음에 지금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아, 이 상태에서 정지해 있었으니까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자, 아이고 이렇게 가볼게요. 자, B의 역학적 에너지 둘 다 지금 끊어지고 나서를 보는 겁니다. 자, 끊어지고 나서를 보는 건데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지금 얼마만큼? 이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E, M, G, H2였어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이었습니다. 근데, 자, 이만큼 감소하게 되죠. 그죠? 자, 이만큼 감소하게 돼가지고 결국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 마이너스 9분의 10 아이고 마이너스 9분의 10 M, G, H2, 마이너스 H1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음, 9분의 18에서 9분의 8 M, G, H2 마이너스 9분의 아, 플러스네요. 9분의 10 M, G, H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이제 다 구했으니까 이 조건을 이제 드디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의 운동에너지 그랬는데 이게 A의 역학적 에너지죠.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지금 여기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B의 운동에너지 마찰 구간에서의 B의 운동에너지의 두 배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이제 B의 운동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구하면은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이만큼이죠. 그죠?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이만큼인데 자, 여기서의 B의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그냥 구해버리면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자, H1이니까 이거는 E, M, G, H1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의 운동에너지다. 운동에너지는 그냥 E, K, B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놔버리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거랑 같다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앞서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아이고 더러워. 자, E, K, B는 B의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음 9분의 8MGH2 그래서 이거 넘겼으니까 9분의 8MGH1이네요. 마이너스 9분의 8MGH1이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얘가 얘의 2배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 얘의 2배이다. 즉 9분의 8MGH2 아 2배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거 2배 하면은 그냥 9분의 16MGH2죠. 9분의 16MGH2 마이너스 9분의 16MGH1이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정리하면 H1과 H2의 B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은 아, 너무 많이 갔는데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9분의 6MGH2 는 결국에선 이거 약분하면은 2대 5가 되니까 H2와 H1의 B는 5대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분의 2는 뭐다? 2분의 5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